지금부터 차차차 브론즈 스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힙 트위스트 1, 2, 3, 4, and 1 2, 3, 4, and 1 2, 3, 4, and 1 하프 스틱 시작 2, 3, 4, and 1 2, 3, 4, and 1 Let's roll it up 시작 2, 3, 4, an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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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roll it up 시작 2, 3, 4, and 1 다음 リボス 턴 시작 2, 3, 4, and 1 2, 3, 4, and 1 2, 3, 4, and 1 다음 11 시작 2, 3, 4, and 1 1, 2, 3, 4, and 1 1, 2, 3, 4, and 1 2, 3, 4, and 1 1, 2, 3, 4, and 1 2,3,4,1 2,3,4,1 스포아본트 레프트 시작 2,3,4,1 2,3,4,1 2,3,4,1 스포아본트 레프트 4,1 다음 오픈 메일 시작 2,3,4,1 4,1 4,1 2,3,4,1 4,1 4,1 다음 온라인 펜트 시작 2,3,4,1 2,3,4,1 다음 다음 시작 2,3,4,1 2,3,4,1 2,3,4,1 2,3,4,1 4,1 4,1 4,1 온라인 펜트 시작 2,3,4,1 2,3,4,1 2,3,4,1 4,1 4&4 2,3 스포터 프로젝트 2,3,4&1 다음 숄드 투 숄드 시작 2,3,4&1 2,3,4&1 2,3,4&1 여기까지가 브론즈 스텝이었습니다 2,3,4&1 2,3,4&1 2,3,4&1 2,4&1 2,4&1